WF 질... 뭐야 이거 질부... 모르겠다 못 오겠다 라운드 1 파이트 어 안녕하세요 아 왜 오늘 이직하냐면은 요즘에 좀 늦게 치고 늦게까지 했잖아 근데 그걸 한 3일 동안 하니까 와 컨디션이 완전 안되겠는데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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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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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미러전에서 잡았어요. 스티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. 시간을 패딩하면 충분히 쓰면서... 아이고... 와... 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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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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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브를... 후진으로 기억하시는 분은... 아마... 방송을... 최근에... 봤다는 거겠죠. 아마... 아... 아... 오늘... 아... 다... 아... 아 저거 이야악 하면서 띄우는거 싼대야 소니폼 때려야 되는데 아 아 아 아름ano 아 아 아 와우 마이크가 붙여있네요 역시 바리아스 약사? 어 이게 다 한자 발음을 영어로 하다보니까 저렇게 되더라구요 약사 우리나라에서 약사라고 하잖아 영어발음 그대로 근데 일본은 귀신이라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후진이 아니고 후진이라고 하더라구요 후 귀신이 약사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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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! 아 뭐아? 아씨 안들어났네. 잘못. 아씨 어렵겄네. 내 병이 너무 멀어. 아씨 어렵겄네. 아씨 어렵겄네. 아씨 어렵겄네. 오늘은 기회가 더 laugh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잘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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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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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하 하하 히히히 히히 하단만 까맣지네 전 띵? 전 띵은 왜야? 왼플라가 이제 맞고 뒤집히잖아 그래서 뒤집혔을 때 화랑이 또 덕분에서 심리를 걸 수가 있어요 근데 프레젠트로 찍게 되면은 맞고 이제 멀리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심리가 왼플라가 하기 좋죠 하나는 봉퍼шеately 나중에 멀리 해야 할 것 같아요 루프가 이제 브이웃 케고 다 1때문다 10팀이요 맨메크윙은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다 1때문다 10팀이요 다 1때문다 10팀이요 좀 뜨자 5대2면 한 번 반옥오는데 안오네 1때문다 10팀이요 아이씨 오 1때문다 10팀이요 2 플러스 1 항우고기님 결품 선 10개 감사합니다 2 플러스 1 항우고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드 3 싸움 두 바퀴 캠 로지텍 C920인 것 같아요 그저 은퇴 영상 올렸다가 댓글 100개 넘었어요 근데 확실히 유튜브는 어그로입니다 어그로 아 아 아 이거 미치겠네 까재래야 되는데 어 형 안녕하세요 ㅍ팍 ㅈㅈㅈ ㅔㄥ ㅈㅣㅜㅆ 워어 simply sexual ㅡㅆ 손 시 시 1 시 시 시 시 시 차 시 시 와...따단...아...클랍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